오늘 할 게임은 드레드 노트라 해가지고 아이 뭐야 잠깐만 이거 화면이 왜 이래 아 잠깐만 아이고 됐다 어 드레드 노트라 해가지고 제가 아마 작년에 클로즈 베타를 했던 그 우주선으로 이제 싸우는 뭐 함대전 같은 게임이에요 PVP 게임 작년에 클베 영상이 있었을텐데 이번에 오픈베타 했다 해가지고 어 우주선으로 싸우는 PVP 게임 왜 이렇게 끊기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이상하네 뭐 예전에 비해서 바뀐게 있다면은 이제 테크트리가 생겼고 뭐 워선더나 월탱처럼 1티어부터 5티어까지 그리고 뭐 종족인가 뭔가 이상한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종류가 좀 많아졌더라고 그래 우주 버전 50 뭐 그런 느낌 음 그게 맞는거 같다 그리고 이제 직업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클래스가 따로 있고 뭐 디스트로이어 뭐 구축함이겠지 콜벳 뭐 전투기 택티컬 크루저는 이제 힐러 뭐 수리선 뭐 그런거 그 다음에 드레드노트 뭐 전함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아틸러리 크루저 뭐 구축함 아니 구축함이 아니래 뭐 이게 구축이니까 디스트로이어가 이건 뭐 화력 지원해주는 뒤에서 어 뭐 그런 뭐 저격수 같은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이제 직 뭐 좀 뭐요뭐거거 이런 팩션이 나눠졌더라고요 클벳때는 이런게 없었는데 이번 버전에 이렇게 생겼나봐 어 위아래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어 그래서 어 해볼려고 합니다 그냥 공짜에요 지금 오픈베타기 때문에 용량은 한 10기가 20기가 된 것 같아 10기가 있어 20기가 사이 다운로드 한 2시간 걸리더라구요 외국 서버라서 그런지 그래서 뭐 하나 팩션 정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할까 요쪽은 힐러랑 힐러로 시작해서 힐러랑 이제 저격 3티어부터 뭐 전함이나 이건 구축함이 없네 이 라인은 어 뭐 이렇고 요기는 2티어가 아 요기는 시작이 이제 아틸러리 크루죠 저격으로 시작을 하고 2티어때도 저격 드레드노트 저격 이건 저격 툭한가 그냥 대놓고 저격이 스트레이트로 돼있고 여기는 힐러가 스트레이트로 돼있고 그럼 요기는 요기는 구축이 스트레이트로 돼있는 틀이네요 제가 클레벨 때는 이제 전투기로 많이 재미를 빨았죠 재미를 봤죠 빵게 아니고 어 일단 아무거나 해볼까 아이 뭐 백문이 불혈견이지 뭐 해봅시다 키만 한번 보고 해보죠 WASD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쉬프트는 아래로 내려가고 마우스 왼쪽이 공격이고 에너지 휠 뭔지 모름 쇼트 커맨더는 뭐 뭔지 모름 토글 웨폰 무기 바꾸는 것 같고 인포 패널 엑스고 줌은 마우스 오른쪽이고 디스폰은 스페이스 어빌리티 1,2,3,4 스킬 스킬은 뭐 4번 장전할 음 인크리즈 쓰러스터 쓰러스트 뭐 가속 쉴드 웨폰 에너지 오프 이거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속도 강화를 할건지 쉴드 강화를 할건지 무기 강화를 할건지 뭐 선택하는거고 어 대충할거같애 E, E, F 뭐 뭔지 알면 되겠다 으응 오케이 일단 어 뭐 그냥 월탱이나 워시바스 하신 분들은 쉬울거에요 테크트리있고 어 뭐야 이게 보이지 뭐 부품 언락해가지고 다음 트리로 넘어가는 그거에요 어 월탱이랑 워시비랑 똑같애요 어떻게보면 기본은 요즘 뭐 티어업하는 게임들은 다 뭐 이런식이니까 뭐 시즈모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되니 어 경험치가 없대요 음 바로 게임합시다 트레이닝 아 튜토리얼인가 보다 제가 작년에 클로저 베타 방송한거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나야 이거 드레저노트 아닌가 디스트로이어인가 트레이닝 매치 노 게임 모드셋 X를 누르면은 어 지금 장비 무장 뭐 체력이나 스피드 스킬을 볼 수 있고 C를 누르면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레디를 할 수 있다 작년에 했죠 제가 정병 화면이구나 왜 이렇게 시끄럽니다 아우 시끄러워 아우 어레를 쏜다고 어 무기를 바꾸는게 뭐였죠 Q 2 2 무기 바꾸는 키가 뭐였죠 여러분 나 기억이 안나요 카카오톡을 적용해 주세요, 캡틴. 우승을 적용해 주세요, 캡틴. 우승을 적용해 주세요, 캡틴. 터미도 적용해 주세요. 5, 터미도를 적용해 주세요. 사베크를 줄여겠습니다, 캡틴. 아! 저기가 화면에 허드가 있구나. 추격해 주시자, 캡틴. 카카오톡을 적용해 주세요. уг생하시죠, 캡틴. 출발해 주세요. 출발해 주세요,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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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 인데요? 뭔지 모르니? 스킬 막 갈겨봐야될거같애 미사일도 쏴보고 오마야 쉴드를 헥키리터하고 막싸봐 막싸봐 뭔지 보지만 막싸봐 아 터져요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이 안된다 아 데미지를 이렇게 입어서 죽었다고? 아 데미지를 이렇게 입어서 죽었다고? 이번에는 다른걸로 해보자 이거는 근접 헤비 테슬라 캠프 4번을 누르면은 은신 상태가 되고 은신 상태가 되고 3번은 레이저 2번이 미사일인가? 2번은 레이저 되게 오랜만에 쏴 본다 테슬라 캠프 이렇게 쏠 수 있다 이게 몇대몇이죠? 2 2 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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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 8 10 9 10 9 10 10 10 9 10 10 11 12 12 12 13 14 맞죠? 포각이 있네? 구축처럼 정면이 그거야 샹 오 개쎄 미사일 발사 왔음 금접점 미사일로 잡을 수도 있고 이게 아 그리고 이 게임이 그거예요 사거리가 멀면은 대기지 감소가 있어 그래서 그 전투기들은 근접전을 하려고 할거에요 일부러 물론 전투기들은 워프를 해가지고 좀 근접전을 편하게 할 수 있구요 오씨 뭐야 이거 내라 저게 힐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거는 좀 조심하네 순간 서면당 확실히 순간 푹 뛰는좋아 이런거 보니 오씨 야 저 저격방 은신해서 쏜다 보이지도 안돼 슬롯 액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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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면 오른쪽 밑에 점수 보이죠 70점 65점 저걸로 이제 점수를 점수를 넘는거에요 킬을 하거나 했을때 요번에는 힐러 요번에는 힐러 요번에 힐러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미디움 미디움 빔터라 테슬라 빔터라 이게 힐이거든요 아 근데 힐을 주는거야 피없는 애들한테 피없는 애들이 안보인다 한번 안핀데? 1번이 빔 앰플인가 뭔가 뭐지 야 내가 저한테 힐을 준거 아니야 이거 요번에 이제 힐 힐 어 이거 힐하는 더미 힐인거 4번이 뭐지 4번은 감지 힐인가 좀비 팟을 만들어 주겠어 이거는 딜인거 같고 어 나 죽어요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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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이게 공격무기가 많나 지금 돌려드려 RI preferred 공격? 되나 이거? 이게 공격인다? 이게 공격인거 같죠 야야 뭐 이상꺼달라고 아 бывX 지이씨이.. 아우아 실드킬러야 돼 난 힐러가 아니다 난 이 세상 힐러가 아니야 난 딜러요 아마도 힐 조심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보통 전투기들의 힐러를 끈으로 다니는거고 전함들은 앞에서 라인전을 하는거고 게임 끝나겠네 힐 주자 힐 힐 힐 힐 힐 힐 주는거 맞나 이거? 힐이 들어가는건지나 모르겠네 힐 맞나? 다음부터 튜토리얼 뭐 이런 게임이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월요항 이게 각자 이제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뭐 방금 뭐 튜토리얼이였으니깐 뭐 막 한거 같긴 한데 휴투리얼은 여기까지 하고 이젠 유저들이랑 한판 experience 내가 지금 가진게 없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만 애니 플레이 이게 매칭 돌리는거네 핵미사일 어 있었죠 오 되게 빨리 잡히나 야 Q가 바로 아르샤피인데요 이거는 유저들이랑 이제 하는거에요 전투기 워프가 아직도 좋으면 워프해가지고 막 암살하고 다니면 되긴 되는데 전부 초보들이야 음 좋아 게임을 할줄 모를때는 저격이 최고입니다 게임을 할줄 모르면은 일단 뒤에서 분위기를 보는데 패치 모르겠어요 배들은 5티어까지 늘어났던데 어제 내가 깔아놔라 했는데 안받나 어제 방송 보고 있더만 내가 깔아놔라 했는데 이거 까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지금 다운받아도 좀 시간 걸릴걸 좀 시간 걸릴걸 일단 은신하고 가자 맞는거야 안맞는거야 이거 안맞는 느낌인데 사거리가 안되서 마치 사거리 안되죠 마치 사거리 안되죠 사거리 안되는거 맞아 사거리 안되면 빨간색으로 뜨나 사거리가 되면 빨간색으로 뜨나 아 뜨네 에에에에 오우야 데미지 개쎄 근데 아군 벌써 터지 찟 어허허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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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헝 오오 어헝 어허헝 야 뭐야 너 너 뭐야 이씨 논итан 왔어 아허허허BU 짜쓰 짜쓼 짜쓰 앗 역시 전투기가 되게 잘 바.. 저게 암살을 잘해 방금처럼 안되겠다 바꿔야겠다 디스트로이로 갈게요 저게 이제 워프타고 와가지고 맨날 암살하거든 저게 무섭지 게임할 줄 알면은 전투기가 제일 좋아요 워낙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논타겟팅 게임이기도 하고 스피드업 서업하고 가야겠다 미사일락 건방진 예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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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죽여버릴꺼야 어디갔어 이 년쎄 꼬꼬마 어디갔지 없어졌는데 이 게임은 라인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군 힐러들을 잘 지켜줘야돼 어떻게든 우리 라곤 당했대 우리 라곤 당했대 우리 라곤 당했대 미사일 날라와요 미사일 날라와요 미사일 없앨 수 있겠지 왜 요격이 안되지 왜 요격이 안되니 왜 요격이 안되니 하하하하 야 오오오오 근데 우리 힐러들이 힐을 잘해주는데 이 전함이 없으니까 확실히 몸빵이 좀 약하긴 하다고 사거리되나 이거? 왜이렇게 아파 이 밑에서 어디있냐 어?쒸 너 뭐야 이 뉴스 안방져 매너를 죽이러가야겠다 미사일 발사앗 어쒸 워프했어 어디갔어 이 뉴스 록온 컨삼 르노딩 오토건 죽었나? 죽은거야 워프한거야 힐점주세요 아 저격수 넘나 아픈것 록독온 캡틴 우리가 되게 불리한 느낌인데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 배빙한 용으로 치고 들어온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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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핳 오셨으니까 나의 극딜 능력을 이 시끼 내고 잡으러 간다 일대일 하자 너 겁먹어 극과속 빵빵빵빵 죽으라아악 어어어어 야 야 여기 왜이렇게 세냐 나 왜이렇게 약하지 이상하다 리페어 리피터터렛 나 왜이렇게 약한거 같지 다시 이걸로 바꿉시다 아군에 지금 저격수가 없어 누구 이거 로크 투 타겟 플러셋 앟 포즈티드 록 로크 넌 치지겠다 빵! 빵! 아악! 놓쳤어! 이런 재기라 극딜각 잡고 있었는데 로봇 봐라 으흐흐흐흐흐흐 반 피 날림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프지? 오지게 아플거다 이거 쏟아 여기 쎈데? 빵! 간데앗!! 좋아 오 쩔었다 튀자 골에 저렙이라도 데미지는 있네요 미니웹보니까 바로 앞에 저기 있는데 그렇지 죽어라 오히려 게임을 아직 못할때는 저격이 최고인거 같아요 눈치만 좋는데 원래 게임이 눈치빨로 먹고사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어디 맛있는 먹이가 없나 야 나 낑겼다 잠깐만 왜이래 아 나 낑기 용장님 어서오세요 내가 근데 어제 캐리어님한테 깔아놔라 했는데 방송 안들었나 미리 좀 깔아놓지 지금 깔고있나 동점이니까 36 대 36 우리 동점 만들었어 빠르게 이동 설치중 알았어 동점이야 동점 아군들이 정신 차렸나봐 간다 정수로 간다 바운스 흐어억 바운스 그렇지 크으윽 글씨 워프가 없어요 이 캐릭이 방금 시작한 캐릭이라서 뭔데 이거 넌 뒤졌다 간다 시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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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내가 왜 각이 안되냐? 부각이 안되나? 부각이 안됐는데 안돼! 부각이 안됐었어 안돼 억울하다 내 시즈모드가 너 건방져 힐러부터 잡는다 그렇지 예측샷! 라스트 한발 기다려 따오스! 아아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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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엉 와 Small skills Confederacy 그리고 배출수가 높은 shifting . huge 며칠어든 시즈모드 진짜 쎄다 70초마다 한 번 쓸 수 있거든요 시즈모드를 데미지 3번 쏠 수 있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3번 쏠 수 있는데 데미지가 미친데 아 비켜 임마 팀킬하겠다 여기서 컨트롤이 남다른데 어 기다려봐 우리 위에 뭐 있다 야 우리 위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미니맵이 못 보니까 56대 52 우리가 4점 앞서고 있어요 오른쪽에 55라고 되어있는 에너지는 공격이나 방어 또는 이속에 투자할 수 있는 순간적인 이제 에너지거든요 이게 쉴드 켰다 지금 보이죠 이거 에너지 다는거